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카 채널의 유카토! 승짱입니다! 오늘은 공고 플러스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잖아요? 서로 합의하에 서로의 비밀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우리가 그렇게 비밀을 얘기를 안 했나? 없는 것 같은데도... 있고... 자...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친해지는... 난 그렇게 비밀 없는데? 나도 없어. 비밀 진짜 없어? 난 조금 있긴 한데... 자 한번 해볼까? 쿨하게? 카메라 오면서 맹세해. 알았지? 어떤 비밀을 얘기를 하더라도 화내지 않기! 네! 용서하기다! 네! 자 맞아, 지금 시작할게요. 오늘 일이야. 어제 유카가 밖에 나가서 차 긁었잖아. 잘도 긁었더라. 그래서 유카 전화받고 놀래서 이제 Famil começ게iamo 드리기가 빨리 준비하다가 유카 칫솔 썼지 뭐야 유카 칫솔 썼지 뭐야 앗? 앗을Sorry 괜찮지? 유카와 은짱이 성희롱 왜? 성희롱 성희롱 왜? 왜? 야 점심해 왜 이렇게 갑자기 성희롱이야 우리 부부야 야 성희롱이라니 성희롱이잖아 아슬아슬한 발언을 할 때 그럴 때 ㅈㄴ 싫어 정말 같이 입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 근데 이거는 비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싫은 거잖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없으걸? 벌써 무슨 개 요번에 유카채 패딩 맡긴 적 있잖아 응 그래서 맡기러 갔는데 거기 안에 10만원 있더라고 10만원 있더라고 잘 쐈어 아아 그랬구나 아아 아아 그랬구나 줘 그랬구나 다 용서하기로 했잖아 우리 오늘로 그랬구나 또 이거 연결돼서 하는 건데 예전에 내가 유카아한테 20만원인가 30만원 준 봉투 기억나? 아아 진정해 진정해 이거는 우리가 다 용서하는 날이야 하하하하 용서하자고 하하하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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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용서하기로 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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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카가 화장대에 이렇게 딱 넣잖아 항상 근데 그게 그대로 한 3일 있더라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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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요리할때 살짝 하하하하 살짝만 유통기간 지난거 넣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유카가 잘 안먹었구나 하하하하 그래서 나만 배아팠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케베진을 많이 미겼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이렇게 케베진을 많이 유지했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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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divpr 유카가 약간 양말 맨날 내 것이잖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그래서 그냥 빤거와 안빤거 나누잖아 하하하하 오여않고 다 disparities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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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에 juca가 배구갔었잖아 뭐 인스타 스터디 올리거나 그러면은 연락이 오더라구요 오더라구요 그래서요? 아니 근데 일본 구독자였어 지나가다가 누가 와가지고 무슨 짱 상황이 느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그냥 안아줬지 뭐 아 소리와 이이야 어 그르 그르 살짝 허리까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구독자가 아니면은 누구인데 되게 옛날인데 이거 김맞은? 뭔데? 좀 분위기 다른데? 나 이렇게 얘기한 거 없으니까 하지마 뭔데? 옛날에 나 첫 하지마 첫사랑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어 그래서? 그래서 그냥 끝이야? 응 뭐야 만나도 돼 꺼내지 괜찮은 거 같아 허두 학생들 쳤어? 응 아이씨 그래도 뭔데 그래도 다 했다는거야 뭔데 뭐 뭐라고 왔어? 오랜만에 고구멍 벌렁벌렁하나 이런거 했어? 뭔 말이지? 아이씨 그랬구나 마지막인데 옛날이야 언제? 내가 오사카에 친구들이 좀 있잖아 친구가 하는 바 있잖아 바바를 갔는데 그게 또 나를 좋다고 하는 구독자분이 있었어 구독자? 구독자인데 그게 그때 나도 술 진짜 엄청 먹었거든요 그때 진토닉 한잔 반 먹고 막 힘들 때 막 한참 했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 나도 모르게 내가 한 건 아냐? 여자가 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젊은 언니랑 가려가지고 안 peach ittle 뭐 schon mayor? 라고parent 아 Develop Border 그래서 그러면 못해... 후드드드드드 오전 전엔 such a mess 너리노리 Porque 너리너리 와서 계속 얘기를 하기만 그랬구나 나는 육하를 다 용서할 수 있어 나도 당연히 살 수 있어 고마워 어쨌든 다 구독자야 구독자면 다 괜찮은 거야? 어 그러면 어디까지 네가 다 이룰 수도 있어 추우마데요 다이죽? 음... 그니까 뭐 대신 나도 괜찮은 것 같아 나도 그래구나 어떠셨나요? 나 예상력 나쁘지 않지 비밀? 음... 생각보다 쓰레기였어 저도 뭐 이렇게 합의하에 이런 비밀 가끔 여러분들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게 근데 내가 정말 순수하게 지냈던 것 같아서 유카와 로한도 사은 때 대화하는 라이더니 아났다와 구독자도 추우시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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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arlet illeu 아이고... 뽕... 아아... 으아... 으아... 자... 엄마 가지래... 하비하의 비밀을 털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자 6화는 괜찮았나요? 근데 이렇게 털어보니 좀... 내 나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많이 바뀌고 그런 거 없지? 뭐... 뭐... 네!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 혹시 보고 싶은 콘텐츠를 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!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~! 안녕~! 안녕~! 예... 너한테 왜 이렇게 놀리려고 ㅎㅎㅎ わからな